2,880, 3,360 바로 템 세팅 들어가네 2,880에 궁룡이 더 좋지 않나요? 뭐가 더 좋나요 여기서? 자신의 대자라리다 2,880, 3,360 아 광경이야 그러면 좋아요 근데 장갑은 너무 좋은 거 쓸 필요 없어서 장갑 하나 사고 아 좋네 이게 대면저구만 저 29억밖에 안하는 레전드 리사는데 기본적으로 힘퍼 들어가면 40억씩 이렇게 하는 이거 그냥 사면 안 되나요? 29억 주고 사면 안 되나요? 아 산 거 같은데 29억이면 싼 거 아니야? 아 난 모르겠어 느낌이 살 수 있는 거 사지 이게 일주업인 거잖아 아 네 네 저 굉장히 적당한 거 사고 있는데 아 보조먹이를 안 할 거 같아가지고 엠블렘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힘을 좀 더 주긴 하긴 해야 되는 거 맞아가지고 만들면 개손해란 말이네 대면저구 그치 별올리는 데고 유잔바르고 큐보돌리는 데만 해서 15억은 쓸텐데 이거 어떻습니까? 네 네 어떠세요? 아까 전에 2추옥에 공격력이 있는 게 칩 9억이었거든 요거는 1추옥이야 나이트 헬로 아 근데 모자는 가격대가 좀 나가는 거 같던데 음... 살만한 게 그렇게 없는 거 같네 좀 그렇죠 이런 거 40억 주고 사기 좀 그렇지 않아 대면저라서 또 하필 또 이런 게 좀 애매하긴 하네 확실히 뭔가 사기에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토도 왔는데 얼마 안 할 거 같은데 뭐 다른 거 쓰러면 4억씩 5억씩 이렇게 안 할 거 같아 한 1억 2억이면 사는 거 아닌가요? 근데 HP가 없네 아 이런 해야 돼? 2추옥에 공격력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1추옥보다 아 근데 1.5줄은 좀 그렇고 이거 쓸 거면 2줄은 써야지 오리오 암 어 뭐야 4억 5천에 이거 뭐냐 야 17성이 013에 4억 5천 가성비 이런 게 갑이라고 하는 거 4억 5천 재미있구만 작은 좋은 작은 아닌 거 같네 아 레전 쓸 수 있으면 레전 쓰는 게 좋을 거 같긴 한데 요거 어떠냐 3,150 18%에 에디 3줄짜리 26% 하나 첫 번째 후보 2.5줄짜리 1추옥에 공사 에디 3줄짜리 3줄짜리니까 2줄짜리 아 여러분이 3줄이라면 3줄 가야지 2.5줄짜리 어 템이 다 있어서 구매하기 편하구만 다른 거 캐릭터는 딱 구해야 되는데 말이지 1추옥만 달려있네 아 뭔가 공격력이 안 붙어있으면 좀 그렇네 그죠 어 뭐 40억이 왜 넘어갔냐 갑자기 아 요런 거 사는 건 별로인 거 같고 아 근데 저 대벤져요 굴든클로브 써야 되나요 대벤져 벨트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까 8벨트 써는 것도 없어요 진지하게 제가 보기엔 그냥 이거 사고 그냥 천천히 250 찍으면서 그냥 하는 거 같아요 1작 하면은 똑같거든 1추옥에 공육도 되어있고 요게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다른 게 이정도면 가격대가 한 10억 10억 정도 밖에 안하던데 여러분의 생각은 아 18성에 에디 3줄에 3,150에 05짜리 요거를 사자 음 밑에 거 사자 그럽시다잉 에디 3줄 템이 되게 많네 평소에는 보기도 힘든데 사일런트 쓰면 안 되다잉 방법은 2개거든 골든클로브를 해가지고 토도에서 파는 방법이에요 두번째는 탈벨은 별론가 탈벨은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아 말도 안 되는 짓인가요 탈벨 별이 많이 높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아 별 높은 거 사면 괜찮습니까 그냥 느낌상 내 생각으로 얘기할게 12성 쓰다가 12성 그대로 파는거에요 그건 어떻습니까 12성 쓰고 12성 그대로 파는거지 이런 느낌으로다가 요거 사고 요거 그대로 파는거에요 뉴런 느낌 아 그래 그건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네 아니 골든클로브 사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인데 아 쓸거면은 그러면 골든클로브를 써야되지 하니깐 확실히 가격은 얼마 안한다잉 그지 어 저는 캐릭터를 어마무시하게 키워던게 아닙니다잉 대충 쓸거 만드는거지 저는 유니온을 육성하는겁니다 여러분이 유니온 육성했을때 몇백억씩 막 투자하면서 하나요 저도 이제 적당한 투자라고나 할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의마무시하고 사는거 아닙니다잉 예쁘네요 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진짜로 진지하게 그냥 탈벨에서 사면 어때요 이게 막상 끼면 다르게 올라가나 음 탈벨 한 10성짜리 사는거 어떻습니까 분노한 작품의 벨트 이거는 완성되어있는게 있을거 같은데 아 있긴 있네 가자 3억4천쓰고 그냥 사는거도 아 22억은 못출거 같고 그냥 15억 갖다 버릴까 쓰고나서 아 내가 17성을 내가 갖고있는걸 그냥 찍고 갖다 버리는게 나을까 그냥 요거나 살까요 대충 요정도만 쓸까 그냥 3억4천 요거 그대로 쓰고 그대로 버리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뭐 요렇게 쓰는것도 괜찮을거 같긴 한데 아 요렇게 할까요 음 어 첫줄 램핑고 아압니다 네네 안맞춘게 뭐가 있지요 아 반지 안맞췄네 반지좀 맞추고 아 반지는 구해왔습니다이 대변자가 별이 좋다고 해가지고 22성 마이스터링 아어어 임모탈리 아하 버서커 페어리로이드 얼굴작지 22성 아 많이 올라가네 아이가이 HP로다가 됐구요 벨트는 그냥 이거 끼잖아 오프레 그럼 나머지가 숄더가나 숄더한트 모자 무기만 맞춰되네 나이트 숄더 이거 살 바에는 요게 낫긴한데 레전드린 얼마냐 아 레전드린 없네 30% 있네 아 30% 요런거 사면 안되나 어 에디세줄도 있다이 어 어 어떻습니까 가져올까요 그냥 아 오케오케 갑시다 리트마트? 아 리트마트 노작 되게 비싸졌는데 천만원인가 잘못 팔았던거 같은데 어 나 그냥 이게 땡겼어 이거 어떻습니까 211이라서 비싼 느낌이 있긴 하네 확실히 아 그냥 써 좋아 다 맞췄죠 이제 하트 별만 달면 되겠구만 아 반지 하나를 어떻게 하긴 해야되는데 아 참 펜턴트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아이 템 세팅하던데 130억.. 130억 밖에 안 썼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콜 1000억 넘게 썼던데 130억 밖에 안 썼던데 아액이 필요하거든 아 아액 살만한게 없다니 아 펜턴도 사야지 맥 아액 맞춰야될거 아니야 지금 몇이지요 20 60 100 아 나 이거 끼면은 140%인데 아 여기까지만 일단 좀 해놓고 뭐 사냥하는데 요정도면은 지장 없을거 같으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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